안녕하세요 발품의 여왕 김미연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요 수도권 경기도에 위치하여 지난 2월에 입주를 시작한 중공이 완료된 새 아파트로 즉시 입주를 할 수가 있고요 34평 아파트 기준 최저 월 24만 9천원의 신축 아파트에서 최대 10년간을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매물로 치득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가 없는 세금 걱정 없이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 허그가 임대보증금을 보증해주기 때문에 높은 신뢰도와 함께 안정서까지 보장되어 있는 임대아파트 매물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안내해드릴 이천 엘리프 하이시티 아파트는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696-7번지에 위치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17층 높이 규모로 6개동 총 40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크기로는 전용면적 44에서 84제곱미터까지 다양한 크기와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지상에는 산책로와 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주민운동시설이 조성되어 있고요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샤워실 작은 도서관, 키즈카페 등의 커뮤니티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 이천 엘리프 아파트는 SK하이닉스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 더해 다수의 대기업과 산업단지가 가깝게 위치한 일자리가 매우 풍부한 직주근접 아파트이고요 그에 따른 배후 수요 또한 매우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아파트 주변으로는 다수의 상업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마트, 외식, 카페 등의 기본 편의시설들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가 있고 시청, 백화점, 터미널 등의 인프라 또한 가깝게 위치해 있어 10분 내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해당 아파트의 교통환경을 살펴보면 단지 인근 가까이에는 경강선 및 중부내륙선 부발력이 위치해 있어 40분이면 판교까지 도달이 가능하며 GTX-D 노선과 동탄부발선 그리고 성남장원 609 간선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동고속도로 2000IC 또한 이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어 서울 및 기타 타지역으로 이동 또한 매우 편리한 곳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들은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살펴봐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및 분양가 문의는 영상 오른쪽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부 영상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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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